여기다 한 두세 명 내릴 거야 차 리스포은 안 됐네요 이번에는 한 명 오 미친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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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저기 있다 여기 두 명 내린 것 같은데 세 명 로얄티는 매그넘으로 잡아버리는구만 이렇게 안에 미친 화염병 들고 있어 잡으러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잡죠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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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인가 더 있어. 이쪽에 있을 텐데. 하이즈에는 걷기가 없었는 걸까? 엄청 조용해졌어. 시체가 있네. 동시에 뒤진 건이 있을 텐데. 왜 없냐? 안쪽으로 뒤진 건이 있을 텐데. 뭐 없어? 동시타로 뒤졌나? 그런거 아닌 이상 무조건 있는데 한명? 동쪽으로 달려야된다 차 없는데 일단 갑시다 응? 저기 뒤에 있다 언덕 내려오던 놈 뭐였죠? 저기 있다 뚜벅이 바로 앞에 보이죠 저기 차 탄야랑 뚜벅이랑 싸우는 것 같아 저 차 뺏으면 갈 수 있어 빠르게 어디갔냐? 차 저기 있죠 경찰차? 차는 탄야랑 권총 쏘던데 졸라꼬린거죠 예알꼬리 했네 차 탄애가 뒤져야돼 차 탄애가 뒤지고 제가 파밍하러 갈때 뒤취하면 돼 저 가스올람 아직 좀 남았어 온다 온다 뒤졌다 차 탄애 너 이 새끼 뒤졌다 한 대만 더 오케이 어부지리 내 뒤에 또 있는거 아니겠지? 원래 생조끼임은 치사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? 비에 시퀄 배터리 이건 뭐야? 왜 있는거지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좋구요 여러분 이렇게 어 나되면 뒤지는 겁니다 음 통수 플레이가 최고야 치주얼 플레이 배터리 배터리도 뺄 수 있어요? 못 빼지 않나? 못 빼지 않나? 어 까스 쳐먹으면서 가겠는데?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오히려 빨리 가다가 어예 졸라 빨리 가 아 까스 가까워진다 그 까스 꿀맛 까스 basse 졸라 빨리 가ts 우운받ár 오오오, 캣스 따라온다 우아아아ㅏ아 describes 간다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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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라 그만 그만 여기 갈까? 주유소하고 군사기지 있는 저기 근처에도 있을텐데 40명이면 푸벨은 글렀어 푸벨 근처에 있을까요? 가스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뚜벅이들이 있을까? 분명히 파밍이 잘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을 잡아서 파밍을 해야 돼 최소한의 파밍을 해야 1등을 먹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싸울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싸울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스를 피해서 도망나오는 놈들을 주지조로 합시다 여기 있다 파라 저기 있다 도무기 경찰차 왼쪽이 어그로 끌면서 다닌다 여기 있다 어디 갔어 여기? 어쨌든 이리로 오게 돼 있어 어차피 가스 쳐먹거든요 그럼 달려오게 돼 있어 이리로 안달려나 얘? 일단은 메디캡 빨겠습니다 가스 먹을 거 대비해서 안 나와? 나갔나? 나갔는가 본데? 어디로 도꼈어? 어디로 도꼈어? 나갔나? 나오기는 나을텐데 뚜벅뚜벅하다면 안 보이는데? 나갔나 봐 분명히 푸벨에서 뛰어나온 애가 있을텐데 아까 걔 어디갔어 나? 내가 잡... 앗던 애가 잡고 있던 애 있죠 주차장 주차장에 주차하기 크... 주차 오졌다 범위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범위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최대한 사려야지 이 판에 1등을 해야되니까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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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20개 모았고 투구 하나 더 깨면 되겠다 헬멧 하나 더 깨고 헬멧 3개 더 깨고 그... 그... 뭐죠? 풀뱅 아니야 이거? 스턴인가? 스턴이네 헬멧 3개 더 깨고 테이프 하나 더 부었는데 아씨 범위에 들어가네 아씨 아이씨 아우 미안해요 가스 온다 이 파밍으로 1등을 할 수 있을까? 그렇게 나쁘지는... 나쁜 파밍은 아닌데 또 잘된 파밍도 아니라서 수나 들고 있는 놈이 있으면 무서울 거 같은데 아아 아씨 가스 닿을 거 같은데 닿을 거 같아 아아 주의사는 안 달 거 같은데 아씨... 주의사 안에는 탔네 이 다음 가스 북동쪽 에어포트 공항으로 갑시다 공항 있는데 애들 많겠다 어 에어드랍 비행기다 느린 비행기가 에어드랍 비행기거든요 보급품 떨어뜨릴까 어 저기 떨어뜨렸다 에어드랍 떨어지는 곳에는 가스가 안 차요 정확한 정본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내가 해온 바로는 그랬어 에어드랍 떨어지는 데는 가스가 안 찼어 아 뒤에 경찰청 아 미친놈 아 1등 할거야 오지마 미친놈아 어그로 꾸는 놈들은 핵쟁이 놈들이 많았어 미친놈아 오지마 오지말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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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에어드랍 근처에 가서 여기 어그로 좀 끌게 만들어야겠다 아 저기 떨어지죠 기어스크차인데 폭격 떨어지는데 폭격 떨어지네 동차 있는거 보니까 사람 있는건가? 얘들아 어디 떨어졌어? 아 다른 애 잡으러 가 다른 애도 쏜다 나 드디어 안 쫓아왔네 미친 하이저에 보면 참 미친놈들 많은거 같아 찌푸 진심이 찌푸 출발 지방 아 아 아 아 여드랍 인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담가스 위치 확보하면 북서쪽 엔앤더블 확보하면 차 버리겠습니다 저 때부턴 차 없는게 좋아요 왜냐면 저 정도 되면 이제 차 타고 나면 어그로 갯걸려 가지고 아 두고 깬 거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10명이나 나와있어 이 정도 좁아졌는데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저쪽이면 차 있는게 좋다고? 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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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네 번 쐈지만 두대 맞았잖아 어 그럼 두탭이야 아 그 다음 구역이 더 좁아진 구역이 물로 돼 버리면 차 있는게 낫긴 하죠 왜냐면 숨을 데가 없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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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여기가 범위에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네 싸워 싸워 금장 한 명 남았고 들어가겠죠? 제가 밑에서 왔는데 여기 됐으니까 여기 들어갈 것 같아 범위에 폭격이다 오 바로 앞에 금장 금장 두 명 남았어 뭘 위한 거냐고요? 시청자분들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보시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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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에어드랍 이거 에어드랍 먹으러 가면 안 돼 먹으러 오는 스키을 조지면 돼 근데 에어드랍이 보이지가 안 된다 위치가 그러니까 에어드랍에 누워가지고 파밍하는 놈을 조질 수 있는 위치면 개꿀인데 바로 앞에 에어드랍 있어 꿀자리인데? 나름 아직 사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도 좁아졌는데 아 제발 내 근처로 좁혀졌으면 좋겠다 반대편 강으로 가버리면 낮추대 차 타고 가야돼 거기 제발 에어드랍이 여기 있는데 제발 좀 애매한데? 가깝긴 가깝다 와우 파밍에 안다 싸운다 금장끼리 싸운다 동북으로 가야되거든요 이 차 버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강가가 아니라서 산 걸쳐있어가지고 북동자 이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차는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저 에어드랍 이거 보였으면 신의 자린데 차 벗고 탔다 가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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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, 그 안에 있다. 가스 안오는데 여기? 여기 자리 개꿀인데? 4명이나 남았어 개꿀 미쳤다 개꿀 자리 들어오는 놈도 샷건으로 져주면 되겠네 그냥? 아 나가서 잡으러 갈까? 나댈까? 나댈지 말까? 고민이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니거든요 다음 가스 오기 때문에 포지션 바꿔기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3명 남아서 근처에 한 명 있을 텐데 분명히 이 위쪽에 있을 거야 분명히 저 위에 저 위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언덕 위쪽으로 가스 개 아파 가스 개 아파 어? 아닌가? 아닌가? 지금 남동쪽 끝이라서 아마 여기 가스일 거거든요 어? 이거 저기네? 헤드가 어딨냐? 아이씨 잘못 샀어 어?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나 쏘면 안 돼 왼쪽도 있어 내 위치 정확하게 몰라해 쟤를 잡을까? 아니면? 근데 쟤 잡으면 얘가 샷 건들고 올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네 왼쪽 오른쪽에 있죠? 저쪽에 두 명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더 위치 파가고 쏘죠? 헤드 한 명 날릴 수 있거든요? 아이씨 삼각관계인데 한 명 더 있어 쏠라면 한 명 쏠 수 있어 오른쪽에 있는 위치 파기 사람 어어 쟤 쏜다 오른쪽에 아직 한 놈 있고 나 여긴 아직 정확하게 몰라해 얘 아직 정확하게 모르거든 한 명 어딨냐? 2등이냐 1등이냐 수리타 날아오면 나 쟛되는 거야 한 명 근데 위치 파기 안 된 상태로 쏴가지고 수리타만 날리지 마라 서쪽으로 달릴 준비해야 돼요 서쪽으로 달릴 준비해야 돼요 아마 여기 가스 폼이 들어갈 거 같은데 뭐는 아무 뒤에 있냐 요쪽으로 달려야 되거든 안 올 거 같은데 여기 가스 30초 아 위치 파기 안 돼서 돌아버리겠네 약간 멀었는데 저기 끝쪽 나무 있지 않을까요? 앞쪽 나무 있지 않을 거 같거든요 저기 끝쪽 있죠 저기 끝에 오른쪽 어 아무튼 끝에 저기 있을 거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위치 파악 완료 발 앞에 나무 보이죠? 꿈뚫꿈뚫거리는 거 보이죠? 좋댔다 근데 나 가스 처먹는다 오케이 오케이